국내 연구진이 얇고 잘 늘어나 관절 부위에 붙이기 쉬운 웨어러블 온열 치료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나노입자 연구단은 전도성이 뛰어난 은나노선과 탄성이 좋은 고분자 물질을 이용해 나노복합 소재를 만들어 얇고 신축성이 좋은 온열 치료 장치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한 이 장치는 최대 42도의 온도를 내며 잡아당겨서 60%까지 늘어나도 발열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나노분야 학술지인 ACS 나노에 실렸습니다.